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일주일의 현안들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 언론 상황 또 뉴스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덕담 나누기가 참담한 상황입니다. 새해 인사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로 연초부터 별의별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테러 사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또 하나는 가짜뉴스의 범람. 이걸 보면서 너무나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속수무책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된 사안들은 지금 오마이티비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 상황을 다시 언급해드리는 것은 조금 이 시간에서는 자제를 하고요. 다만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는데 이 사안은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 행태 거의 그 참사 수준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뭐 하나 제대로 이 상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핵심을 짚는 이런 보도에서 많이 비켜놔 있습니다. 상당수 언론 보도들이. 차근차근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한 그 상황에서 일단 열상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그 열상이라는 보도가 당시 어수선한 현장이라든가 초기 상황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언론 보도가 현장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보도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초기는 어느 정도 그런 혼선이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뒤에 현장 영상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 영상을 본 기자들이 분명히 영상을 제대로 봤다면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 경찰 얘기를 제대로 취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열상이 맞나? 이런 의문을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상이 뭔지도 기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설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상. 이거는 사실 우리가 피부가 찢어졌다. 까졌다. 피부 까진 이 정도로 얘기할 때 열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영상이나 보도된 내용을 나중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정말 이 가해자, 피의자 김모 씨가 보셨겠지만 있는 힘껏 팔을 쭉 뻗어서 마치 점프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목을 가격을 하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저도 주변에 몇몇 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보다가 다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처음에는 열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확인을 하고 민주당이 또 뭐가 됐을 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상이 맞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영상이 공개가 된 뒤에도 열상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갔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정보고요. 처음에 나왔던, 일보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 계속 재생산이 됐다. 맞습니다. 확인 과정도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상이라는 보도가,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는데 열상이래. 어? 가벼운 상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일련의 보도들이, 언론들이 쏟아낸 보도 행태는 약간 그런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는데 가벼운 어떤 경상 정도인가 보다 하는 그런 보도 행태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전형적인 선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신문, 아직도 그 사진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는 그 사안을 보도를 하면서 그 흉기에 딱 찔려서 이재명 대표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표정, 그 화면을 유튜브에서 캡처해서 그걸 그대로 실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불거졌을 때 보도윤리, 취재윤리 그 운운하던 언론계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취재윤리 위반 아닌가요? 상당히 좀 문제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선정적인 보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침묵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당정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가해자,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정 문제를 거론을 한 게 처음에 단독을 달고 온라인에서 기사를 쓴 게 중앙일보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주변 이웃들, 익명으로 그 사람 민주당원이었다더라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걸 제목에다가 씁니다. 사실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피의자, 살인미수를 한 그 피의자가 당적을 먹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 과연 중요한 사안이었나.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도 핵심 사안도 아니었을 뿐더러 왜 갑자기 당적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그런 보도를 100번을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쳐도요. 그럼 팩트 관계라도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냥 민주당원이었다더라. 이렇게 익명으로 익명 워딩을 그냥 제목으로 뽑아서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지웁니다.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중앙일보가. 그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 익명의 주민 멘트는 수정을 했느냐? 아닙니다. 기사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목만 바꿨다. 제목만 슬쩍 바꿨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원이었다더라. 라는 그 보도 이후에 수년 동안 또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었다. 국민의힘 전신당이긴 합니다만. 5년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그 정도 보도량이 또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도는 또 안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적과 관련한 이런 보도를 일부 언론들이 상당히 부각을 시켰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 행태를. 당적에 집중하는 행태.